지금 서브3 강의듣고있습니다 안나오려고 하다가 서브3 강의들려고 250은 어떻게 아나 너 얘기해봐 부끄러워 강의나 해 강의하잖아 강의하라고 해서 나 찍고있어 그럼 내가 한거 같잖아 양선생님 이러다가 한번 안 넘어졌나오네 아직 안넘어졌어 이래서 젊어지고 있는거 아냐 유튜브하고 있다고 잡혀서 넌 다 너는 모르는데 너에게 하도많이 해가지고 내 성함 많이 쳤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힘이 삼키로 뛰고 허브3 그쪽까지 갔다 옛날에 절대 안 뛴다겠지 무릎아파서 무릎아파서 전 못뛰어요 옛날에 처음에 신발있어 러닝하드 아니야 그걸 신고 왔는데 갑자기 20개로 뛴대 어? 나 한 3개로 뛰고 걸어다니 어? 이거 뭐지? 그때 평일이 형이 괜찮아 괜찮아 어? 난 안괜찮은데 강세천이 이런데입니다 둘이 다 괜찮다고 해 그때는 저거였어 정이형이랑 그치? 양선이형이랑 정이형 삼상롱 한다고 한참 막 스피드야 이럴때 울려온거야 영민이만 따라다니고 어린애씨 못 따라다니고 영민이가 그때 에이스였어 완전 에이스였어 몸도 커가지고 날씬해지거든 코쿠밥솥이야 코쿠밥솥 코쿠밥솥 어 갑시다 어 갈사람 갑시다 추워 벌써 추워? 아 우리는 서기 때문에 너무 오래 서있었어 아 바로 따라 붙네 이야 로라방은 가까워서 걸어도 10분이면 돼요 아 로라방이 그쪽인가 보지? 예 강아돈?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먹지 당황하기 customizable 하하하 하하하 Kefinden 앞으로 치고 나길래 그랬는데 너무 맥아봐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이 오랜만에 나와서 같이 뛰고 있습니다. 4분 50초 페이스 여기 나와서 보여주려고 훈련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오랜만이에요. 지금 많아요. 여기 뛰면 안돼요? 5분 30초야. 너무 조금 뛰시는거 아니에요? 여기가 훈련을 많이 하고 나와서 힘들어요. 마지막 2km 남았습니다. 여기가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기관 쓸거니까 병원이가 먼저 쏘네 병원이가 쏘네 우린 이 속도로 이제 4분 30초 페이스 23km 다 왔습니다. 오늘 일기 덕분에 빠르게 잘 뛰었네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에이스 에이스 다 됐어야지 에이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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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야지. 잘 끌어주세요. 아 5분째를... 점수가 끝나 있어요 그때뿐이야 그때 잠깐 그러면서 이제 아쉬워해 그 3분은 그 3분은 아쉽지 아쉽지만 후회는 없어 그럼